일상에 지쳐있는 당신, 지금 어디에 있나요? 시리게 가슴팍을 파고들던 차가운 바람이 살랑살랑 억새풀 사이로 따뜻하게 녹아드는 이 가을 일상에 가득했던 시름을 풀어주는 대관령의 언덕과 코끝을 아련하게 맴도는 완연한 가을의 향기 짧은 가을의 시간만큼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질 이 순간 두 눈 가득 노란빛으로 물드는 은행나무 숲을 걸으며 우연히 읽은 한 줄의 글귀에서 잔잔한 위로를 받는다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찾은 잠깐의 여유 밝게 물든 단풍잎처럼 상기된 연인의 미소가 있는 가을 강원도에선 지금 강원도에선 시작된 마을 끝까지 선정된 마을 끝까지 계속 펼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